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되면 또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위기 타결을 위한 세 가지의 결정적 방법 첫 번째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솔직히 하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위기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혹은 지금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삶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상대방은 별일이 계속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위기 인식 능력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위기에 대한 해법은 내가 혹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위기 해결책은 위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직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 인류문학자로 늘리 알려진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내 변동이란 책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을 위한 위기 극복법 1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방법을 더 확장하면 국가를 위한 위기 극복법 12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이란 책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개인에게는 엄정한 자기평가가 필요하고 국가에게는 국가의 위치에 대한 정직한 자기평가가 필요하다 개인 12가지, 국가 12가지에 대해서 각각 7번째에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엄정한 자기평가 혹은 국가의 위치에 대한 정직한 자기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책 속에 나오는 몇 문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기를 맞은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두 번째입니다 정직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주변에 온통 예스면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토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평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되죠 핀란드는 인구 현재는 600만입니다 1940년대는 37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국가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은 인구 1억 7천만 명입니다 1939년 11월 소련군이 핀란드를 신공합니다 소련이 갖고 있던 병력의 4분의 1인 50만 명을 급파합니다 핀란드는 이에 맞서서 국회사단 12만 명을 차출합니다 10대 소년, 장년, 여성까지 모두 다 징집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전쟁을 겨울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핀란드의 사망자 수는 거의 10만 명이나 됩니다 인구 390만 명에 10만 명이 죽은 겁니다 1939년과 1944년 사이에 핀란드 인구 가운데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소국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범 사례를 말해줍니다 인용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핀란드는 책임의 수용과 정직하고 현실적인 자기평가에서 모범국이었다 절대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았다 두 번째 소련군의 침략으로 많은 국민이 죽었고 과부나 고아가 되었음에 집을 잃었기 때문에 핀란드의 재평가는 가혹할 정도로 냉정했다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전쟁에서 소련에게 대에 들지 않고 싸울 때는 싸우지만 협상할 때는 협상해서 독립을 유지한 거죠 세 번째 핀란드는 자기 연민과 원한 때문에 소련과의 관계를 무력화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아 했다 소련에 얼마 동안 저항하며 침략을 늦추었고 소련의 호된 대가와 고통을 안겨줬지만 영원히 소련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현실을 핀란드는 인정했다 대단히 현실주의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낭만주의가 아니고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현실주의자입니다 너무나 냉철하게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의 차한 위치를 엄정한 자기평가를 했기 때문에 나라를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엄정한 자기평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련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핀란드가 선택한 현실적인 대안은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는 대신에 소련에 비말하거나 이런 표현의 자유를 조금 양보하는 그 중간 타협점에서 해결책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협점입니다 중간에 타협점 작은 국가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타협점 핀란드인 자세가 바로 타협점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 뒤로 숨지 말고 나서야 된다 그 사람은 자꾸 문제 뒤로 숨는 사람이지 몇 해 전에 산전수전을 다 겪고 큰 사업을 일으킨 올해 80대 회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사이에 그분이 어떤 부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나온 표현이 그 사람은 자꾸 문제 뒤로 숨는 사람이지 그분 말씀은 그런 태도를 가지는 그 친구는 톱까지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톱까지 올라가게 되면 문제 뒤로 숨지 않아야 된다는 것 2인자, 3인자는 문제 뒤로 숨어도 되지만 최종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절대 문제 뒤로 숨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전면에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진두지휘하는 사람만이 톱까지 올라갈 수 있다느냐 그분 이야기는 반드시 그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문제를 앞두고 두 유형으로 그동안 확실히 나눠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뒤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딱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주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밑에 사람한테 그냥 떠맡기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다가 나중에 공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의 성향 문제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리더가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 해결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 항상 뒤로 빠져버리게 되면 상황은 꼬이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서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정말 리더의 위치에 서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나설 수 있는 그런 지혜, 용기, 기백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다 리더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도자의 위치로서, 가장으로서, 사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지만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입니다 그럼 위기를 만났을 때 첫째, 위기를 위기로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인식능력 둘째,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는 엄정한 자기평가 동시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자기평가라는 게 상대적이니까 자기의 강점이라는 것이 항상 상대와 비교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것 정면 돌파하는 것, 문제 뒤로 숨지 않는 것 이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지금 터져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얘기해서 제시하는 세 가지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엄정한 자기평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도자가 직접 나서는 용기와 기백 이 세 가지가 해결책을 차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건승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